진짜 못봤어 우와 우와 자막에서도 못보고 지나칠지도 모른대야 우와 개멋있다 와 저거 뭐 어디 바다에다 지은건가? 와... 진짜 레알 실사같다 GTA 6 이런 느낌으로 배경 딱 나오면 오지겠다 사람 맘에 안들면 강물에 던져버리겠네 GTA 이번작 중동으로 나오는거 아냐? 아 근데 한국은 나오면 법에 많이 걸리겠다 못나오겠다 근데 서울을 그런데 사용할 수 있게 풀어져있어가지고 컨텐츠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도 막 만든다 뭐 이런게 있었던거같은데 나와줘야돼 아니 너 벌어야겠다 서울이 영화 제작하고 그럴 때는 지원도 많이 해주고 거시기한다고 아니 니들러 이거 너무 좋은거같애 어 뭐야 얘네 어 왜이렇게 많이 나와 저 위에 오른쪽 위에 스나 스나 내려왔다 내려왔다 내려왔어 내려왔어 스나 어딨어 스나부터 잡아야돼 무조건 어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이씨 오어어어 아 아 스피릿 아 어이여이여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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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위에 위에 오오오오 nib 다른거 이건 돌아가세요 누가 돌아가세요 수류탄 수류탄 너 어? 다 누웠는데? 아 다 누웠다 아 여기서부터 다시 될 것 같다... 응 이득 그렇게 말했지만 전전 뒤에서 맞네 맞네 우리 밑에 내려올 때 수류탄 미리 던져두자 와 개념 세이브 진짜 상상 이상인데 수류탄 수류탄 아 뭐야 반대쪽에서 좀 쏴줘 반대쪽 와 이씨 어 여기 누웠네 같이 어 살리고 살리다주고 살리다가 어 편집 야 이거 개어렵네 이게 어려운게 아닌데 그 사방으로 퍼지자 나 이쪽으로 갈게 나 여기 다른 분들 다른 곳으로 가세요 딱 뒤에 있어야겠다 아예 그래서 서로 서로 피하면서 그치그치 어 뭐야 벌써 나왔네 아 뭐야 갑자기 뒤돌번 썼다 개 어이없다 얘네들이 안와봐 어딨는지 갑자기 뒤돌번 썼다 그러면 어떻게 살려 살려 아 제발 제발 자 등 보일때 쏴 place 그래 그래 걔이 ugly 표협 장면 고양아 learn appar 그리고 좀 conduz 아 그 무기야? 자 뒤에 봐요 뒤에 아 우리 편이구나 어 이거 두 분이 타세요 우와 어디요 어디요? 여기가 타이탄 폴이다 우와 개쩐다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벤티스래 벤티스 어 알비 누르면 발로 찍는 겁니다 밑에 있는 애들 알비? 그렇지 그렇지 아 부시구요 야 이거 그냥 다 힘으로 아 뭐야 부원 쓸라고 우와 엘티나 아이티랑 엘티나 유도미사일인거 같은데? 아 저 우리팀이네 아니다 아니다 총이 없는데 엄청나온다 애들 총이 없어 총이 잠깐 아 우리팀이었구나 이게 어 위에 파란색이 또 우리꺼에요 파란색 떠있잖아 아아아아 이건가? 아 제발 가운데 빨간거 못타 형 이거? 이거? 어 이거 뭐야? 형 타봐 타져? 어? 뭐야? 우와 우와 콧불쏈데 콧불쏈? 야 2회차에 보람 처음 느낀다 그러게 우와 이거 처음 봤어 보람 1스택 쌓았구요 생긴거 봐 무슨 그렇지 이런거 쏠 줄 알았어 자 전쟁 한번 할만하다 아 어유 안 돼 안 돼 안 돼 팀킬해 아 부숴버려 배경 진짜 잘 만들었다 배경 너무 잘 만들었어 아 어유 잘못이네 헤일로가 스토리가 많이 욕을 먹었던데 난 재밌던데 재밌는데 뭐 약간 재밌는거야 스토리가 재밌는거야 약간 스토리는 약간 막장인데 할만한데 어 난 위험한데 로봇과 사람의 사랑이라 일단 스토리 어 여기 헌터있다 둘 둘 헌터 잡았어? 어 잡았어 잡았어 둘을 필요없네 내가 해결가능하네 여기서 형께 제일 셀걸 한거 아냐 그렇진 않아 이거 엄청 느린데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왜? 저 입구쪽에서 뭐 던진다 어 그러네 잠깐만 잠깐만 이건 어떻게 내려가지? 아 내려가지네 자자자자자 샤샤샤샤샤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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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개나왔다 개 헌터헌터 초록색깔 더 붙은거 호로로로로로로로로라 여기여기여기 잡을 수 있을거 같애 어 정면에서도 그 안다 들어가 우리가 너무 쎄 아 요즘 나 근데 이거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 마아 킹 옴양뚜찔 빼 뚜찌 빠지 뚜찌 빠지 뚜찌 빠지 나 뒤에서 밀어줘 안가져? 아 가지네 가져 볼리아 두마리에 전갈 한마리 오옵마 베지터 천지야 여기 단탱이들 대만네 나나나나 나사 불쌍하다 얘네들이 어 뭐야 포고형 죽었네 그것도 부서지긴 하네 저어기 터진건가 저거 어 터졌어 들어갑시다 어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하하하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거의 다 왔다 마크 준비해 지금 가고 있다 아 여기 있다 아비다 아우 실수 우리 팀한테 쐈지 우와 상할리오스를 위하여 팍 아 저거 다 꿀잼 지대로 뽑았다 재밌었다 빠릅니다 지금 제가 봤을때는 원래 1시에 끝날거 12시에 끝낼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 속력이네 또 팔을 깼는데 금방금방 가지 이 정도면 그래요 앞으로 3시간 남았습니다 이무 한 20정도 있단 얘기네 메시야 가자 가자 혼자 놀아 메시야 쳐다본다 부르니까 메시야 어이구 쳐다봐 나도 와, 뭐야? 딱 아래로 깔아보는 것 같다. 거의 프레데터야. 포타나다 포타나. 포타나가 주둔지 있는 모든 네트워크 장체에 연결돼있어서 가디언이 여기 있는 걸 알아. 럭크, 그게 마지막 희망이다. 도와주십시오. 슬라이어. 코버넌트에게 남은 상일 요새 최후의 요새가 승리가 확실할 때 그래 임마! 포타나가 무슨 바이러스야. 아, 재밌다. 약간 코타나가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같아. 스카이넷? 어, 느낌이 하는 짓이나. 잘들어. 코타나가 스카이넷이. 조졌다. 택이 어딨어? 아, 먼저 갔네. 하여튼 성미가 급하셔. 아비터. 헬시와 대화하래. 어시리스, 이쪽으로 가디언을 가동할 방법을 찾아냈어. 가디언을 가동할 방법이 있다고요? 아이고. 어, 잠깐만, 어. 아니 왜 나 왜 점점 뒤로 가, 애가? 일로, 일로 와봐. 여, 여기 오면은. 재밌는 거 내가 들려줄게. 얘네 말하는 거 개 귀여워. 그 아까, 그 한국어? 어. 일로 와봐. 얘네, 얘네 봐봐. 내 협곡은 정말 아름다워. 어떤 때는? 새로운 걸 배우며, 옛날 걸 잊어버려. 넌 먼저 먹어. 난 브라즈와 피스톨 충전하는 거랑, 술을 다 던지는 거랑, 친구하는 거잖아. 흠. 예전에는 양자이론에 과삭했는데, 지금은 술을 다 던지는 거밖에 몰라. 와, 죽이는 게 안되네. 와, 죽이는 게 안되네. 막 이런 거 계속 말해. 내가 가만히 있고 있잖아. 얘네 때려져? 한 10분 동안, 안 때려져? 안 때려져, 안 때려져. 내가 해봤지, 밀어봤지. 10분 동안 계속 다른 얘기 계속 해. 아, 진짜? 누를 때마다? 누를 때가 아니고, 주제가 계속 바뀌어. 걔네,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말 개 맞네. 개 귀여워. 어떡하겠어, 솔직히. 아, 근데 그런 애들을 우리가 죽여야지. 아, 그. 그러긴 하지. 아, 저기로 가네. 벅, 벅, 벅 이미 가있네. 어디. 여기. 저본 성우도 돈을 주고 구입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한 마디만 시키고 가라 그러겠어. 이동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가지. 가지. 안녕, 뼛 집에. 이렇게 해서 플레이 타임을 늘린다. 쓸데없는 거 개 동상 극협이다. 관심 끌어가지고. 하나가 보고. 5분도 안 돼서 끝나네. 이모. 하나가 보자. 5분도 안 돼서 끝나네. 무한. 20개 있나 봐, 진짜. 뭐야? 스킵한 거 아니지? 집결지점에 도달하면 아비타가 신호를 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비타 집통신망에 연결해주겠다 탈구를 빛나 스파르탄 나 왜 멈췄어 화면 15까지 있어요? 어 그럼 진짜 우리 많이 있겠네 어? 그러네 근데 좀 길수도 있어 뒤로가지 응 하나하나가 건 맞습니다 와코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제일 좋은거는 프레임이 60프레임 고정이라는거죠 그치 아 그러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는 모두 60프레임으로 올라간다 그러지 그런것도 강조해서 올려드려야돼 아우 진짜 저 수류탄 갖고 다니는 애들 제일 싫어 걔네때만 계속 죽는다니까 아이고 뭐가 맞습니다 와 이게 뭐야 우와 이게 움직이는거야? 날아다니는 요새 네 지금 상헬리오스의 검 이 동네하고 어 아까 전에 아비타 만났잖아요 아비타하고 지금 레전드 일으키는 제 코버넌트 애들이 지금 여기 들어온거야 여기에 가디언이 있는걸 알고 어휴 아비타 병력이 크라켓 주위를 끌었다 건스드롭도 위치로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이동한다 아 아 쩌로 가는거구나 와 얘 진짜 이게 생명체야 뭐야 허어 다리 벤 길어 아아 이거 생명체지 저 큰걸 벤시로 상대한다고? 용감한걸 조절대 우리 벤시탄대 어떻게 이겨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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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잔입 잔입하겠지? 어 여기 아닌데 여기야 여기 여기 어 무기 준다 오오 이게 좋은건가 아 이거 맞는거 아냐 수류탄 아껴놓으세요 예에 이따 쓸데가 있어 어 안고 있어 어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뚫렸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방어막 꺼 아 방어막 끄는거 껐어? 어디있는데 방어막 아 요거 수류탄 던져요 이제 아 제가 던지겠습니다 앞쪽에서 던져데? 어 죽여서 나왔어 쟤는 왜 저기를 뛰어가 아이 미친 됐다 어 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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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타이밍이 좀 이런 타이밍에 패스를 넣어야 되는데 두개를 한 네개를 까서 진짜 바로 꼴이지 그러면 아니 이거를 어떻게 피파에 진짜 연동을 하냐 오지는 타이밍이었다 가스트 타시죠 가스트 어 다들 고스트 하나씩 타죠 갑시다 여깁니다 여기 야이 아 아 어 패드에서 진동나는거 개좋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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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달려 쌩쌩쌩쌩쌩 오케이 쌩쌩쌩쌩 스킵입니다 스킵 아 동굴 구멍같은대로 빨리빨리 들어와서 정면서로만 계속 어 뭐야 왜 터져 어 아냐 아냐 가 일단 빨리 가 어 나 부러졌어 내가 어모해주러 갈게 잠깐만 아휴 걸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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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보스터 약하네 약해 이거 경차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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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하나 박았는데 부러지더라고 어 어 근데 그걸 타고 여길 올 수 있겠어? 어 가네 가는데 내려야돼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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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보스터 약하네 약해 이거 경차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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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하나 박았는데 부러지더라고 근데 그걸 타고 여길 올 수 있겠어? 어 가네 가는데 내려야돼 질 장난 아닌데? 제작진이 꼼꼼하게 여기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하거라 멀티로 즐기거라 내리거라 고만 까불어로 여길 딱 막아놨어 그치 여기 후퇴한다 뭐야 뭐야 누구 죽었어 누가 죽어 아닌가? 순간이동했는데 순간이동한거야? 아 앞에 개 많다 야 와 암살 쏘지 말아봐 쏘지 말아봐 암살로 되겠어 이제 암살 돼 암살 돼 뭐야 뭐야 나 죽지도 않았는데 9월 가능시간 10 11 뭐야 버그인가 그 그거 죽은거지 죽은거라고? 아니야 살아있어? 어 왜그러지 몰라 마시 같네 그정도 먹으면 이해할 수 있어 아 근데 그래픽 너무 좋아